안녕하세요. 틴타임즈 워일드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스토리를 읽어볼텐데 제목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되겠습니다. 자 딸 이반카하고 그녀의 남편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뉴스일까요? On Lunar New Year, a group of Chinese companies extended greetings to U.S. President Donald Trump by sponsoring a billboard in New York's Times Square, but the president failed to issue a greeting to China, which angered Chinese netizens. 자 이게 한 문장입니다. 네 원센텐츠인데 여기에 이제 사건의 모든 그 기증정결이 담아 있네요. 자 일단 Lunar New Year라고 하면 우리도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설날을 얘기하는 날이죠. 그래서 음력설이 되겠습니다. 자 음력설날에 일단의 그 여럿의 그 중국 회사 측에서 이제 인사를 보낸 것이죠. 우리가 새해 인사 덕담 같은 거 이제 하는 걸 우리가 그리팅스라고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새롭게 이제 선순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인사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y sponsoring 이제 이 방법이 뭐 우리가 뭐 정말 라이딩 그 카드를 써서 보낼 수 있고 레트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뉴욕 다 뉴욕의 타임스쿠어 광장의 빌보드에 이제 스폰서를 해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중국이 엄청 성장하고 크고 전 세계적으로도 위치가 되게 이제 커졌죠. 그런 상황에서 돈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뒤에 이제 but 그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fail to exue greeting 중국에다가 다시 이제 덕담을 이렇게 화답하는 그렇게 인사를 보내는 거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게 일어난 사건이고요. 바로 그것이 중국 네티즌들을 엄청 분노하게 화를 화가 나게 만든 것이죠. the dismay of the chinese did not last long thankfully however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의 그 어떤 굉장히 어떤 뭐랄까 낙담한 마음 혹은 화가 난 마음 이러한 것들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 바로 누구 덕분이냐면 all thanks to the president's 5-year-old granddaughter 아라벨라 쿠시너 자 바로 이 이반카의 딸인 아라벨라 쿠시너 이 5살 5세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5살 된 그 대통령의 손녀인 아라벨라 쿠시너 덕분이라고 이 중국인들의 화를 잠재운 것이라는 것이죠. on february 2nd a video of her singing happy new year in chinese while playing with a traditional chinese puppet was uploaded on instagram by her mother 이반카 트럼프 자 그렇습니다. 2월 이제 2일이죠. 설날이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가 되겠네요. 중국어로 심지어 in chinese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happy new year 노래를 부르는 이 쿠시너 양의 아라벨라 쿠시너 양의 그 비디오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면서 전통 중국인형으로 이렇게 놀면서 이 손녀딸이 5살 난 애가 중국어로 happy new year 노래를 부르는 어떤 이 비디오가 이 동영상이 바로 그녀의 엄마 이반카 트럼프에 의해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업로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어 우리 딸이 너무 귀엽게 노래해서 올렸다 이것도 되지만 대통령의 딸이고 대통령의 손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이러한 사건 이후의 메세지가 되겠죠. the video clip went viral on social media and was received well in china. 결국에 이 동영상은요 아주 확 번져 나간 것이죠. 우리가 뭐가 이렇게 확 유행처럼 번지는 걸 go viral 이라고 표현을 하죠. virus처럼 번진다 그래서. 자 SNS에 소셜미디아에 이제 확 그 완전히 이렇게 파급력이 생겼고요. 이렇게 퍼졌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아주 이거를 아주 잘 받은 것이죠. 음 이렇게 우리에게 메세지를 보냈구나 라고 이제 메세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중국의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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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어만 놓고 봤을 때에도요. 이 비디오 클립은요. 1,800만 뷰가 넘어서는 그 건을 넘는 이제 우리가 뭐 유튜브도 아니고 웨이보에서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쿠시너 is the daughter of Trump's eldest daughter, Ivanka, and her husband, Jared Kushner, a real estate investor, publisher, and senior advisor to the president. 자 이 쿠시너, Arabella Kushner가 누구냐 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놨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큰 딸, eldest daughter인 Ivanka Trump. 이제 우리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스팟라이트를 받았던 여성이죠. 자, Ivanka의 딸이고요. Ivanka와 그녀의 남편 Jared Kushner인데요. 이 남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부동산 업계의 그런 투자가이고요. 또 출판업자이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의 고문, 상임고문관인 그러한 맡고 있는 남편 사이에서 난 딸이 되겠습니다. The young girl has been learning mandarin since she was only 18 months old. 자, 불과 18개월 때부터 중국어, 만다린어를 배우고 있고요. 북경화 되겠죠. 배워왔다고 합니다. has been learning. 계속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어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겠죠. On Chinese New Year last year, her mother recorded her reciting a poem from the Tang Dynasty while wearing a traditional Chinese dress. 자, 그리고 작년,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 중국 설날이 되겠죠. Chinese New Year라고 했는데, Lunar New Year에, 우리가 설리라고 부르는 그 날에 이제 이방카 여사, 그녀의 엄마가 자신의 외우는 거죠. reciting a poem이라는 건 이제 시를 낭송하는 건데요. 당나라 시대 때 중국 시를 갖다가 낭송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낭송을 했는데 전통 중국 옷을 이렇게 중국 복장을 하고 우리로 치면 한복같이 그런 옷을 입고 시를, 당나라 시를 암송하는 것을 또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The video has been viewed over 100 million times. 1억만 비율을 기록한, 그게 넘는 비율을 기록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Chinese leader Xi Jinping also received a letter from Trump 11 days after Chinese New Year. 자, 그리고 중국 설날이 지난, 그 음력설이 지난고 나서 열하고도 열흘하고도 하루, 그쵸? 11일이 지난 후에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또 시집회 주석이 편지를, 인사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자, 관련된 vocabulary 우리 넣어보도록 할까요? 본무속에 나왔던 단어들이 다시 블랭크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number one. The young girl has been learning. 방금 봤던 문장이네요. 만다린어가 되겠죠. 우리가 Chinese, 중국어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Cantonese도 있고 광둥어도 있고요. 그쵸? 북경어. 이제 일반적인 표준 중국어가 되겠죠. Mandarin since she was only 18 months old. 자, 그녀가 불과 열, 18개월 정도의 그 나이대부터 만다린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가 되겠죠. The young girl, of course, is Trump's granddaughter. Number two. Kushner is the daughter of Trump's, eldest daughter Ivanka Trump and her husband가 되겠죠. 그녀의 남편인 Kushner, Jared Kushner하고 Ivanka 트럼프 사이에 첫째 딸, 트럼프의 큰 딸이 되겠죠. 트럼프의 큰 딸, Ivanka 트럼프의 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granddaughter가 되겠죠. Number three. The video clip went,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이죠. Go viral 하면은 아주 확 번지가 유행처럼 뭔가 입소문을 타고 아주 확 확산이 된다라고 할 때 바로 go viral 이런 표현을 쓰죠. On social media, usually on social media, right? And was received well in China. Number four. The president failed to. 자, 뭔가를 발행하고, 보내고, 내보내는 걸 우리가 동사 issue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명사로 문제, 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Okay, this is all of all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